연타를 하면서 집이 많이 불겠습니다. 하지만 상변에 사활이 걸려 있는데요. 지금도 정확하게 계속 두어간다면 흙이 될 것 같기는 한 것이 이런 자리를 두면 백이 치중을 해서 잡으러 가야 되고 있는 거 선수되고요. 여기는 자충이 차지는 거예요. 이런 곳이 흙이 듣기 때문에 여기를 건너붙이면 지금 정말 위험했죠? 착수는 했는데요. 시간패는 면했는데 좋은 선택이었는지는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죠? 좋은 선택일 것 같지는 않아요. 네. 왜냐하면 이 돌과 이 돌이 교환된 건데 이것도 흙이 따내니까 백이 이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입구자로 받은 것과 같은 의미거든요. 이 교환도 사실 흙이 득이고 이 교환 또한 흙이 득이 돼버렸어요. 지금은 백이 이렇게 나와서 끊는 것은 흙이 끊는 게 또 가능하니까 이제는 이쪽에 끊기는 맛이 사라졌고 지금은 2패까지 흙이 들어가면서 백을 괴롭힙니다. 감사합니다.